안녕. 범아, 안녕. 우리 오늘 무슨 날? 천일. 뭐야, 그거 말고는? 크리스마스 이름. 맞아. 이 사람들은 제 생일 브이로그에 나왔던 커플이에요. 어쨌든 지금 청도로 가고 있고, 가서 고기도 구워먹고. 펜션 같은 글램핑이지. 와, 글램핑장 너무 예쁘다. 와, 예쁘다. 오, 너무 예뻐. 어떡해? 여기는 글램핑 포엠. 이렇게 여기는 카츠 이런 것도 보여. 너무 신기하다. 너 요즘 다 일어나? 너무 예뻐. 매점에 주류도 파나요? 와인도 팔아요? 와인 팝니다. 오, 너무 좋다, 여기. 진짜 다행이다. 여기 너무 좋다. 여기 아정이가 알아봐 준 데인데. 엄청, 진짜 예쁜데 예약했다. 우와, 너무 감성했어. 여기 사진 찍으면 되겠다. 아니, 너무 깨끗한 냄새가 나, 그리고. 맞아. 맞지, 맞지? 나는 글램핑장이라 해가지고 세수하고 막 이런 거 되게 불편할 거라 생각하고 왔거든? 되게 좋은데? 화장실이 진짜. 맞지? 응. 아니, 없어진 줄 알고 찾으러 가는데 여기도 와있어. 좋아? 응. 따뜻해? 안 따뜻해요. 안에 추워? 응. 어, 배고프다. 아, 너무 배고파. 7시에 그거 하기로 했으니까 이제 곧 먹을 거야. 여기 매점도 있어. 우와. 열어도 되나요? 네, 열어도. 아, 이런 거 맛있겠다. 응. 어, 이거다. 아, 여기 둘이도 와인 먹을 거니까 두 병 사 두 병. 그래? 아니야, 그거야. 그럼 소스를 한 번 빼. 아, 그건 나중에. 우와. 이거 나가는 건가? 어. 이거, 잠깐만. 난입으로 두, 세 개? 그냥 따뜻해. 응. 으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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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와, 엄청 춥네. 케이크도 저기 놔둬다. 아니, 고구마는 그러면 여기도 어느, 아, 불멍할 때. 아, 불멍할 때. 이거 같이 다 치우고 저리로 넘어가자. 이거 어떡해? 이거 어떻게 됐어? 와, 진짜 이거 봐봐. 이거 봐, 이거. 어떡해. 너무 잔인해. 이거 꺼내봐 봐. 어떻게 된 거지? 이거 아정이가 로키 만들어준 건데. 로키가 피가. 야, 근데 왜 내부도 빨간색이냐고. 징그럽게. 하필 내가 빵을 레드벨벳으로 요청해. 와, 진짜 징그럽다. 이거 봐봐. 이게 원래 어떻게 생긴 건데? 원래 진짜 나 봤는데, 나는 이렇게. 아, 됐다, 됐다. 잘 잘렸어. 진짜 징그럽다. 아니, 어디가 얼굴이야? 여기. 아, 진짜 잔인하다. 어떡해. 안의가 빨간색이라서 저 모습. 내가 레드벨벳 빵. 초코빵 할걸. 근데 맛있겠다, 이거. 짠짠 옷 갈아입었어요. 네, 어때요? 여기 뽀글이 장옷이랑 같이 슉. 슉. 이게 맞는 거야? 그래도 근데 예쁘다. 아, 이게 불이 붙네, 고기에. 이거 기름 때문에 그런 거 아닌가? 아니, 이게 무거워서 숯불에 닿아. 아. 무거워서. 네. 우와, 저기 요리사 같아. 와, 연기가 예쁜 사람한테 오는 게 많네. 자꾸 나한테 오네. 고기 잠깐 뺏어 주시겠어요, 어차피. 우와, 불멍이다. 불. 이거 불멍. 뚜루루. 수추방 당했어. 우와, 진짜 맛있겠다, 근데. 우와, 진짜 맛있겠다, 근데. 우와, 진짜 까맣다. 우와, 진짜 까맣다. 야, 근데 진짜 고기 잘 끓는 친구 데리고 와야 되네. 너 뭐 하해? 비빔면 끓여와. 싫어? 왜? 왜? 비빔면 끓여줘. 웃긴다, 진짜. 우와, 진짜 맛있겠다. 아니, 진짜 잘 끓는다, 근데. 왜 잘 끓지? 아, 그렇게 칭찬해주면 안 되는데. 왜? 그러니까 얘 입꼬리 개씨룩 씨룩 씨룩 씨룩.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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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힘들게 비빔면을 끓이고 있는 상밤 씨. 하하하하. 하하하하. 야 맛있겠다. 아정이가 멋있게 따른다 했는데 밥에 와인 따라서 주셨어. 아니야 말 안 하면 아무것도 왔라. 발효돼서 날아갈걸? 쌈싸먹어야지. 뭐 먹지? 이런 거, 이런 거 다 먹어. 아니 깻잎이 너무 쪼끄만해. 아 왜 이렇게 축지 근데? 다 먹다. 무슨 종류야? 택이 식어 빨리 먹어. 비빔면 다 했어. 어 그래? 다 비빔면 다 됐다. 잘 됐어. 내 거야 다? 응. 면이 좀 덜 삶아 지금. 괜찮아. 나 덜 삶으면 좋아해. 술 해줘서 감사, 감사. 와 진짜 맛있다. 그치? 와 진짜 잘 끓였어. 와 이렇게 쪼갓은 비빔면 좀 먹어봐. 맛있어. 와 입김 봐봐. 둘이 여행 오면 이런 거 귀찮아가지고 안 하게 되거든? 우리는 그치? 응. 둘이 오면은 할까 하다가 뭔가 많이 먹지도 못하고 그러니까 이런 거 안 하는데 이렇게 와야 이런 게 재밌다. 그치? 넷이 와야. 응. 맛있어 맛있어. 맛있어 맛있어. 맛있어 맛있어. 응. 맛있어 맛있어. 응. 응. 맛있어. 응. 위하여 하자 우리. 로키를 위하여 하자. 응. 아니야 아니야. 2002.. 아 몰라. 메리 크리스마스 하자. 누가 할래? 네가 해. 해. 메리 크리스마스. 아 왜 저래? 아 왜 저래? 짠. 아 고구마 여기다 넣는 거야? 와우. 아 이게 뭐야? 범위? 너네 마팔도 아니야? 진심으로? 도대체. 와 둘이 레전드다. 안 지 진짜 오래됐잖아. 귀여워. 오우. 야 좀 떨어질까 봐. 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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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맛있어? 물 좀 더 떨어질까? 저 사람들 저렇게 앉아있는데 우리 너무 가까이 앉아있는데? 야 니 옷에 불. 야 니 뒤에 모자이브를 있어. 불 색깔이 왜 이래? 신기하다. 이거봐. 상이야. 상이야 지금 이리로 오면 안 돼? 받아주셨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어 맞아 이거야. 우와 어떻게 했어? 안 타나. 수은아 좀 떨어져라. 아 나 패딩이 좀 타는데? 야 패딩 벗어야 돼. 안 돼. 패딩 불에 타. 괜찮아? 빵꾸도 뚫리는데? 야 근데 그 패딩은 좀 타게 생겼는데? 자기 빵꾸도 뚫려. 자기 금지요? 뭐? 자기 금지요? 자기 금지? 저마는? 저마도 안 돼? 범아. 그거 아니야. 범아. 이거야. 마시멜로 뭐로 만든거야? 뭐로 만든거야? 오우. 심사를 해도 잘 한 번 더. 이것봐. 우와 잘했다. 우와. 우와 어떻게 하는거야? 나도 해줘. 내가 해줄게 자기. 내가 해줄게. 진짜? 엄마 저기도 한 번 해줘 봐봐. 할머니 잘자. 할머니 잘자. 할머니 잘자. 아 귀여워. 어? 아 그거 아니야. 아니 한 번 보여줘 제대로. 마시멜로 어딨어? 아니 조금만 좀 찔러봐봐. 마시멜로 어딨어? 아니 이거 제대로 끊겨 먹잖아. 그럼 입에 넣으면 퐁실바삭 이래. 맞지 보면. 응. 오. 된다 너 된다. 나 돼? 나 돼? 나 됐다. 봐봐 나 한다. 우와 됐다.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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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맛있지? 맛있지? 우와 구름 같아. 맛있지? 정말 신기해. 이게 유행이라고? 이거 틱톡에서. 그래? 나 이거 엄청 많이 먹어. 나 이거 너무 하고 싶어가지고. 어 나도 됐다. 자기 먹어봐. 어때? 또? 아 얘 100개워먹고. 100개워먹고. 100개워먹고구나. 애기야. 이리 와봐. 범이가 해줘. 범이가 해줘. 안녕. 우리가 맛있게 구워줄게. 진짜 맛있어. 이거 이거. 줄까? 삼촌이 이거 해줄거야. 이거 두 번째도 됐는데. 이거 애기 줄까? 이거 이거. 이거 먹어봐. 진짜 맛있다. 내 손에 못됐어. 맛있지? 이것도 줄거야. 삼촌이. 이것도 또 줄거야. 카메라 보고. 저기 가서 인사할래? 안녕. 안녕. 안녕 해봐. 귀여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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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줘. 이거 됐어? 이거 이리로 이거 먹어봐요. 이거 이거 빨리 빨리 빨리. 이거 지금 먹어야 돼. 바로 먹어야 돼. 바로 먹어야 돼. 뜨거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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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맛있지? 카메라가 지금 좋아. 응. 무대 치즈. 괜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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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이렇게 해줘. 우리 이렇게 하면 돼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딱. 이거 나와.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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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이모 유튜브에 나와도 돼요? 엄마한테 물어봐야 돼. 유튜브. 유튜브에. 얼굴 나와도 돼요? 괜찮아요? 엄마한테 물어봐. 엄마. 엄마한테 물어봐. 엄마한테 물어봐. 몇 살이에요? 몇 살이에요? 몇 살이에요? 몇 살이에요? 여섯. 진짜? 여섯 살. 여섯 살? 귀여워. 예쁘다. 안녕. 한 번 더 해줘.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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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ughлей에. 이거는 벗겨 먹는 거니까 많이 먹는 거 아니야. 맞아. 이리 보내. 삼촌들한테. 삼촌들한테. 삼촌들한테 뭐나? 삼촌들한테. 삼촌들한테. 연기 뭐네? 이렇게. cast. 연기 뭐네? 애기야. 이렇게 감사합니다. 얼굴 불 조심하세요. 놀다 오세요. 아빠 놀다 올게. 이렇게 해서 이렇게 잡고 꽉 잡아야 돼. 이거 놓치면 안 돼요. 이렇게 두 손으로 잡고 이렇게 해서 안 무거워? 안 무거워? 조심조심. 진짜 맛있어. 진짜 맛있어. 진짜 맛있어. 너무 맛있어. 오 맵다 맵다. 여기 맵다. 왔지? 여기 맵다. 왔어. 돌같이 생겼어. 우와 돌같이 생겼어. 이거 먹어볼래? 뽀깨 손 닮았어. 뽀깨 손 닮았어. 뽀깨 먹을 땡겨. 이거 그랬어. 떨어지겠다. 엄청 안 추웠어. 알았어. 우와 이 삼촌 어디 가면 결승같다는 소리 듣는데 지금 좀 슬프겠다. 죄송합니다. 두 번지겠다. 죄송합니다. 코가 왜 이렇게 커요? 코가 왜 이렇게 커요? 코가 왜 이렇게 커요? 코가 없었다는 소리야. 너무 웃겨 진짜. 어떡해. 왜 나만 놀려? 이 삼촌은? 아 이 삼촌은 주름난 거 같아. 이모들은 이쁘지? 이모들은 이쁘지? 이모들은 이쁘지? 자기만 당하기 싫대. 코가 몸처럼 몸처럼 날씬해요. 좋은 거 아니야? 좋은 거 아니야? 삼촌 욕해줘. 삼촌 뭐 생긴 거 찾아줘. 아 여기 삼촌이 손이 찬 것 같다. 오 야 괜찮나? 아니 좋은 건데 어떡해. 좋은 거네. 이 삼촌 어떡해. 삼촌 가까이 가서 한 번 잘생긴 거 찾아볼까? 가까이 가서 한 번 잘생긴 거 찾아보자. 뒤돌아 봐. 머리가 멋있어. 머리를 가발로 하면 되겠어. 머리가 멋있어. 이 삼촌 머리카락 이제 없어지는데? 장만이. 장만이 형. 삼촌들 운다. 삼촌들 잘생겼다 해줘 빨리. 이리야. 이거 진짜 묶어 갖고 오는데 주신 거? 와 진짜 맛있겠는데? 그러니까. 불이 꺼지고 있어. 진짜 웃기다. 불망 칫. 귀여워. 둘이 근데 잘 어울린다. 우리 사겨라. 그니까. 야 이거 숯껍질이 됐다. 아 그냥 넣어라. 응. 어 뭐해? 아 탔네. 탔어? 먹을 수 있는 느낌 이거밖에 없어. 야 엄청 탔는데? 여기 정말 좋다. 여기 너무 좋아. 한 번 더 오고 싶어. 코가다 es Musica clam 들어가는다. ть 하면 바로 거짓각이. checked your phone over. 킁 determine. cyc